올해 엘리뉴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엘리뉴 현상과 관련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아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스스 WHO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가 모기의 번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댕기열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